오늘은 이제 등무공 장부가 끝나고 1호 장부 상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더 범 28장이다 냉자왈 이루지명과 공수자지교로도 불이 규구면 불릉성방원이요 사광지총으로도 불이 육률이면 불릉정오음이요 요순지도로도 불이 인정이면 불릉평치천안이라 명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루의 밝음과 이루는 인명인데 아주 밝게 잘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이요 눈이 밝은 사람 이루의 그 밝은 눈밝음과 또 공수자지교로도 공수자는 아주 솜씨가 좋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 공수자의 교 솜씨로도 아주 훌륭한 솜씨로도 불이 규구면 규구로서 규구를 쓰지 않으면 규구로서 하지 않으면 규구는 지금 요즘 컴파스구요 원을 그리는 도구죠 그 다음에 구는 곱자라고 해서 네모로 사방 사각형을 그리는 곱자를 얘기해요 기역자 아무리 눈밝음을 읽은 사람과 아주 솜씨가 좋은 사람도 그 규와 귤을 사용하지 않으면 컴파스와 그 곡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릉성 방원이요 능히 그 네모와 네모와 원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라 방 방형은 사방이 정사각형으로 된건 얘기를 하는거죠 그 방과 원을 이루지 못한다는거에요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다하고 컴파스가 있어야지 원을 그리고 정사각형을 분명하게 그릴 수 있다는거에요 또 사광지형으로도 사광은 귀가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소리에 아주 민감한거죠 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광의 귀 밝음으로도 불이 육률이면 육률을 쓰지 않으면 육률 율려 해서 육률 육려가 있죠 시리율려 라고 하죠 그 육률을 쓰지 않으면 불릉정 오음이요 오음을 정 바르게 할 수 없고 바로잡는다는거에요 오음을 바로잡을 수 없고 오음은 궁상각치 오의 다섯가지 음이죠 이 오음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거에요 아무리 음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육률이 없으면 그 오음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거에요 그 다음에 요순지 도로도 요순의 그 도로도 불이 인정이면 그 어진 정치를 행하지 않으면 요순에 비록 도를 쓰더라도 인정을 행하지 않으면 불릉평치 편안이라 능이 천하를 그 평화롭게 공평하게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기준이 되는 그 법도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거죠 교회 보죠 이루는 고지 명목자니라 옛날에 눈이 아주 밝은 사람이다 눈이 아주 밝은 사람이다 공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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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반이니 이름이 반이니니 로지 교인이라 로나라의 로나라의 교인 숨쉬가 아주 좋은 사람이다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이란거에요 교는 소위 위원지 기하요 규라고 하는 것은 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위원지기 위원 원 원을 만드는 기구요 원을 그리는 기구라는거에요 세주 보면은 소운 이위원지 정의하라 소운 움직여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원 원을 만드는 정은 막대기 정자에요 가는 막대기 막대기다 그러니까 이 컴파스를 얘기를 하는거죠 지금 돌려가지고 중심점을 잡고 원을 그리는 그러한 도구라는거에요 규가 그 다음에 구는 무엇이냐면은 소위 위방지기 하라 구는 방형을 만드는 그 사각형을 만드는 기구이다 금 곡척이 하라 지금의 곡척이다 지금의 곡척이다 사광은 사광은 자가 자여다 사광이라는 자는 진지악사인데 진나라의 그 악사인데 지음자여라 음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음을 잘 아는 육률은 결죽 위 통 여기 음이 동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는 통으로 읽죠 백통통자에요 저는 원래는 동으로 읽었나봐요 그 육률은 대를 잘라서 그 통 대통을 만들어가지고 대통을 만들어서 음양각육기니 음과 양이 각기 여섯이 되니 음과 양이 각각 그 대통을 잘라서 여섯 개를 만들어놓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절 오음 오음을 조절한다는 거에요 오음에 뭘 조절하면 오음지 상하하니 오음에 높고 낮음을 조절하니 오음에 높고 낮음을 조절하는 것이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률이 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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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대자는 의미 태다 이거에요 태주 선주의 반절이다 예전에 추로 읽었나봐요 태추 태 지금은 태주라고 읽죠 태주 그 다음에 고선 고선 선 선은 상선이다 고선 그 다음에 유자에요 늘어질 유자에요 유추의 반절이다 유빈 유빈 그 다음에 이칙 이칙 그 다음에 무울 샀다는데 여기선 음이 역이다 무역 역으로 읽는다는거에요 무역 그래서 이 여섯개가 위양이요 이게 양율이 된다는거에요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칙 무역 이것이 육률이 양이 되고 그 다음에 대려 협종 중궁 임종 남녀 응종 이것이 위응야라 이것이 음이 된다 이것이 육녀 가 돼서 음이 된다는거에요 그래서 육율 육녀 그래서 열두개의 율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음이 여섯개 양이 여섯개 이렇게 만인다는거에요 세주보죠 전한 율력제 전한 율력제 운 율력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이율 십이율 십이율은 십이율은 황제지 고작여라 황제가 지은 것이다 황제가 십이율을 만들었다는거에요 황제사 영윤 영윤은 사람이름에요 영윤으로 하여금 악사에요 황제시대 때 그 영윤으로 하여금 자아 대하지서 대하의 서쪽 대하는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의 이름 그 다음에 곤륜지 음 곤륜은 산이름이에요 곤륜산의 음인 음은 북쪽을 얘기해요 북쪽 여기 잠주로 보면은 대하는 서용지 북이라 서용에 있는 북쪽 오랑캐의 나라다 대하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곤륜은 산명야라 곤륜은 산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하국의 석도 곤륜산의 북쪽 지역에서 거기서 쥐죽 대나무를 쥐한다는거에요 쥐죽지 선곡 생 선곡 선곡에서 난 거기 선곡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겠죠 거기서 난 기 규 구멍규 자요 구멍규 자요 기규 우균자 하야 그 대의 구멍이 아주 두텁고 고른 것 우균 우균 그것을 쥐에다가 쥐죽지 손목 생 기 규 우균자 하야 그래서 단 양절 간 가석 하야 그 두 마디 사이를 잘라서 단 양절간 그 대나무가 아주 구멍이 두텁고 고른 것을 선곡에서 난 것을 취해다가 두 마디 사이를 자른다는거에요 그래서 이 취지 그것을 불어가지고 2위 황종지 궁이다 황종의 궁으로 삼았다 거기서 두 마디 사이를 잘라서 구멍이 두텁고 균일한 대를 잘라서 그걸 불어가지고 항종 기준이 되는 항종 궁을 삼았다는거에요 그래서 제 12통 이청 봉지 명 한 그리고 12개의 그 통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남부로 그래서 거기서 청 봉지 명 봉항의 소리를 들었다는거에요 그 12개에서 나는 소리를 봉항의 울음소리로 비유를 한거죠 그래서 기 욱명 위 육이요 그 봉항이 수컷이 우는 소리가 여섯이 있고 욱명 위요 그 다음에 다명역 육이다 그 암컷이 우는 것도 여섯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수컷이 우는 여섯 가지가 육 율이 되고 암컷이 우는 여섯 가지가 육 육 여 가 됐겠죠 그래서 시비율려가 된거에요 그래서 비 합종지 궁 하야 여기서 비자는 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황종의 궁을 거기다 이제 합해가지고 개 이 개 가 이 생지 하니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을 생하게 하니 가히 생지 하니 여기서 비는 합야라 비합종지 할 때 그 비자는 합한다는 뜻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시위 율번이라 이것이 율의 근본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율은 십유 이하니 율에는 열두 개가 있으니 십유 이하니 양육 위율이요 양에 속하는 여섯 개가 율이 되고 음육 위여라 음에 속하는 여섯 개가 여가 된다는거에요 그래서 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율은 어떤거냐면 율이 통기유물이라고 그래요 통기유물 이 넉자 있죠 통기유물 길을 풍솔해가지고 길을 풍솔해서 물을 분류한다는거에요 그 율은 율은 율의 의미 마치 길을 풍솔해서 모든 만물을 분류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거에요 양율의 기능이 그러니 그 여섯 가지는 무엇이냐면 1할 황종이요 2할 태주요 3할 보선이요 4할 유빈이요 5할 이치이요 6할 무역이라 이렇게 아까 나왔었죠 황종 태주 보선 유빈 이칙 무역 이 여섯개의 양율이 된다는거에요 그 다음에 여의 여양선기 여양선기 이 네자 있죠 여양선기 여자는 돕다 이런 뜻이에요 돕다 도울조자 같아요 그래서 양을 도와가지고 여양 양을 도와서 그 기를 편다 기를 펴는 기능을 하는게 여라는거에요 여 음을 음의 여섯가지 음의 여가 여양선기 이런 기능이 있다는거에요 양을 도와서 기를 펴는 기능이 그 여섯가지 뭐냐 1할 인종이요 2할 남녀요 3할 응종이요 4할 데려요 5할 협종이요 6할 중공 이다 그 가운데 중자 중공은 북 왈 중 이라 그 인변에 있는 중자로 읽는다는거에요 중공 중공 그래서 아 요 삼통지의언 이라 삼통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통이라면 통통 지통 인통 천지인 을 얘기해요 육률 육녀 십이율률에도 천지인 삼재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거에요 조시왈 지언 육률 자는 다만 육률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까 여섯개의 율을 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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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고 오음의 상하 를 조절하 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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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이 되어있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옴은 붕상각치우야라 치치는 전비반절이다 지루 옛날에는 읽었나봐요 범씨 말하기를 사는 온 치천하 불가무법도니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치천하, 헌하를 가스리는 것이 불가무법도, 법도가 없이는 불가하다는 거에요 천하를 가스림에 있어서 법도가 없이는 불가한 것이니 인정자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치천하지 법도야라 바로 천하를 가스리는 법도 법도인 것이다 아까 아무리 솜씨가 좋은 자라도 규구가 없으면 방언을 그릴 수 없듯이 천하를 통치하려면 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하를 가스리는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쌈봉요시 말하기를 규구용률 규구용률이 강내랑 규구와 그 다음에 오음을 조절하는 육률이 마땅히 이렇게 전해온 것 강내랑 이것은 개시 성인 죽인 모두 바로 성인께서 만들어서 일으킨 것이지 이 규구 육률 이러한 기준이 되는 법도가 모두 옛날에 성인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에요 그러니 수 이루 공수 사광이라도 비록 그 눈이 밝은 그 이루와 그 다음에 솜씨 좋은 그 공수자와 그 다음에 그 비가 밝은 그 사광이라 할지라도 수이죠 사광이라 할지라도 역불가 역불가 무지니 또한 이것을 없을 수가 없으니 이러한 아무리 솜씨 좋은 자들이다 할지라도 규구와 육률이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불가무진 이것이 없어서는 불가하다는 거에요 그러니 황 용장 용공호와 하물며 용장은 아주 용렬한 솜씨가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 용렬한 장인과 공인에 있어서요 아주 솜씨 좋은 사람들도 이것이 있어야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뭐 평범한 별로 솜씨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거죠 불이 인정이면 인정이 아니면 수성인이라도 비록 성인이라도 야 불능 평치 천하 은 또한 불능 능이 천하를 평화롭게 가리쓸 수 없거늘 천하를 공평하게 할 수 없다는 거에요 잘 만일 황 구세와 하물며 구세에서랴 예전 성인의 성인이 있으실 때에도 어 인정이 없으면은 천하를 평천하를 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후세 있었죠 하물며 후세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본문 다 보죠 금유인심 인문 인문 이로대 이민 불피 기택하야 불가 법어 후세자는 불행 소망지 고야 일세 미라 지금 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에요 인심 어진 마음 또 어진 명성의 인문 그 사람 참 어진 사람이다 소문이 있다는 거에요 그러한 인문이 있으면서도 민 불피 기택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는 거에요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해서 불가 법어 후세자는 그 후세에 법이 될 수 없는 거에요 지도자가 지금 훌륭한 사람이라서 마음도 어질고 그 사람 명성도 어질 어질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혜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호세에 법 받을 만한 게 없다는 거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불행 선왕지 도야 일생이라 왜 그러냐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인심은 애인지 심야요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애인 백성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인문자는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애인지 성이 문어 이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소문이 그것이 있어가지고 문어 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거에요 아 그 그 사람 아주 이 어질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선왕지 도는 선왕의 도는 인정이시하라 인정이 바로 이것인 것이다 바로 인정이라는 거에요 선왕의 도는 딴게 아니라 어진 정치 어진 정사 바로 이것이다 범시 왈 범시 말하기를 제선왕이 불인 이루지 다하야 이양 역지하니 제선왕이 그 한 마리의 소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참아 볼 수 없어서 이양 역지하니 그것을 양으로 바꿨다는 거에요 우리 앞에서 봤죠 끈종 제선왕의 제물로 소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과적게 느껴서 저걸 양으로 바꾸라 이렇게 제선왕이 얘기했다는 거에요 소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양으로 바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위 유인심이요 그것을 인심이 있다고 유인심 인심이 있다고 말할만 하다는 거에요 가위 제선왕 경우에 인심이 있다고 말할만 하다는 거죠 또 양 무제는 양 무제 종일 일식 소소하고 하루 종일 한 끼를 뭘로 먹냐 하면 채소와 채소와 소식으로 읽는다는 거에요 나물 나물과 소식을 한다는 거죠 나물과 소식을 하루 고기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일식을 하는데 그것도 나물 반찬에 흰밥만 먹는다는 거에요 그리고 종료에 종료에 이면 위 희생하고 그 종료에 제사를 할 때 그 희생을 그 면으로써 면으로 면은 밀가루죠 그 밀가루로 만든 그런 걸 가지고 희생을 대신 만들어서 쏟다는 거에요 밀가루로 그러니까 실제 종료 종료 제사에는 소 소를 희생으로 해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처마 산 생명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걸 밀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희생으로 대신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다안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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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읽을 때 중국어는 비록 issant 도안 도안 부모 이렇게 읽는 거 같은데 이게 당시에 발음 기호죠 도안 도안 음들이 제대로 발음하면 중국어를 그대로 다 발음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훈민정음의 발음을 그대로 하면 중국어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이 이 한문을 읽는데 그대로 다 중국어로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3호를 그렇게 발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따로 배우고 있는데 그런 아주 놀라운 기능을 가진 것이 한글이다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단 사형의 그 사형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 형의 사형을 부용하는 거죠. 그 사형을 결단함에 부용하는데 필위지체우파야 반드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대는 거예요. 양무제가 그래서 천하 지기자인하니 천하가 그 인자함을 알았으니 천하가 그 인자함을 알았으니 그러니 이것은 가위유인문 1호대 이것은 인문이라고 인문이 있다고 인한 풍문 소문이 있다고 그걸 들을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선왕은 아까 여기 금유인심인문 1호대 두 가지 인심과 인문을 이야기하면서 인심은 제선왕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인문은 지금 양무제의 경우를 이야기해서 지금 주력을 주의를 하고 있어요. 통감에 보면 통감에 양무제 청감 16년에 양무제 청감 16년에 16년 4월에 조의종묘 그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종묘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용생례 희생에 쓰는 소를 생례라고 하죠. 그래서 테레는 아주 투구 큰 소 왕이 제물로 바칠 때 쓰고 그 다음에 소례 자글소 자 써서 자글소례는 양과 대지 이런 것도 제후가 바치는 희생으로 썼다고 그러죠. 그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례에 유루, 루가 있다는 거예요. 유루 명도. 명도의 유가 됨이 있어서. 그 종무에 쓰는 희생이 그 명도라는 것은 우리가 유명을 달리한다. 이거는 이제 저쪽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귀신세계의 그 도리로 볼 때 그 누가 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 희생을 쓰는 것이. 그래서 의계이면 유지하라. 그래서 마땅히 모두 그것을 밀가루로 만든 밀가루로 그것을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조서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양무대가. 종무에 쓰는 희생이 그 명도의 유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마땅히 모두 다 밀가루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대신에 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시에 어시에 조야의 그 조야의 헌화하야 헌화 시끄러울 헌 시끄러울 화재 그 자부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양무대가 그렇게 시생을 밀가루로 형상을 만들어서 대신 쓰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조야의 대신들 사이에서 논의가 많은 거죠. 이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 종묘 거생은 그 종묘에서 희생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내신 불부 혈식 이다. 이것은 바로 그 다시 혈식을 하지 않는 거다. 혈식은 우리가 그 교제사나 아주 우리 석전도 그렇지만 전부다 혈재로 지내죠. 날고기를 쓰는 거예요. 익힌 고기를 쓰지 않고 그래서 재물의 가공도에 따라서 제사 등급이 정해져요. 그래서 아주 천재라든가 교제사 나라의 큰 제사 사직제사 뭐 이런 제사들은 전부다 이제 혈재를 하죠. 이것을 써요. 그 다음에 내려올수록 조금씩 이제 가공해서 재물을 쓰죠. 그러니까 이건 이걸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 거다. 그 종묘에서 희생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그 혈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막 그 논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지 그랬는데 개경 부정이라 그 양무제는 끝내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없애는 것은 혈재를 지내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제사 재물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지만 그 양무제는 끝내 그것을 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 내 의하여 팔자는 그 육 육 상서 요즘 나중에 얘기하면 육조 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각 부 장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좌우 복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총리격에 해당하는 거겠죠. 육조 장관들을 판서들을 통솔하는 좌우 복야 그 위에 직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 예병 형공 이렇게 육조를 또 좌우 복야가 나눠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그럼 여덟 개 자리가 있는 거죠. 고위 간직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팔자 팔자가 내의 그것은 국가의 중요한 문제니까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 포로 대 일원 대무라 그것을 큰 포로 큰 포 이제 뭐 육포라든가 이런 걸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 대 포대 뭘 대신했느냐 일원대무 일원대무는 이 종묘에서 사용하는 희생 에 쓰이는 큰 소를 얘기해요. 일원대무 그걸 일원대무라고 그러는데요. 종묘 제사에서 사용하는 소를 일원대무라고 그러는데 일원대무를 이 대포로 배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에 조이 종묘 10월달에 또 교서를 내려가지고 유용 조이 조이 종묘 대포하니 그 아직도 소를 쓰고 있으니 수 갱의 대지하라 또 이것을 다시 의논해서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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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병으로 대포하고 대병 이 병품병자는 그 떡병 자랑 같았어요. 아마 큰 이제 밀가루로 만든 떡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대병으로 아까 밀가루로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대포 큰 포를 쓴 거죠. 그 대병으로 대포 대포 큰 포를 바꾸게 하고 기 여는 그 나머지는 진용 진용 포 바라 그 나머지는 모두 그 나물과 과일을 쓰도록 했다. 그러니까 뭐 산 생명을 이 잡아서 제물로 쓰는 것을 다 금했다는 거죠. 양무자가 그 왜 그랬냐 하면 자 첨감 중으로 첨감 중으로부터 용 석시법 하여 그 불교의 석시법을 써서 그 양무자가 독실하게 불교를 믿었거든요. 그 불살생 그 산 생명을 죽이지 않는 불가의 법도를 써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그 나물과 과일 그 다음에 그 밀가루로 만든 희생 이런 걸로 다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석시법을 써가지고 장제 단 어육 이라 그 재개하는 것은 길게 하고 장제 재개하는 것은 길게 하고 단 끊었다는 거예요. 뭘 끊었느냐 어육 고기와 물고기 고기와 생선 어육을 모두 다 끊었다는 거예요. 석시법을 써가지고 그리고 일찌일식에 하루에 한 끼 밥 먹는데 그쳤다는 거죠. 그랬는데 뭘 먹었냐 하면은 유 최갱 그 나물국이죠. 나물국 과 그 다음에 이게 려 자인데 현미려 자에요. 현미려 려반 현미밥 도경을 잘 안한 고침밥을 먹었다는 거죠. 나물국에 고침밥 뿐이었다. 하루에 한 끼 먹었는데 그것도 나물국에 그 현미밥 이걸로 먹었다는 거예요. 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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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 불 정장 그 쌀을 잘 이 정리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즉 즉 이것은 잘 안 보이죠. 갈락 갈락 그 다음에 계력 그 다음에 제삼 제삼 반절이다. 이거 이제 그 발음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신 의 의 의는 거성이다. 몸에 그 걸치는 옷 어떤 걸 입었냐 하면 호의 그 호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보통 평민들이 입는 그 벗을 없는 선비들이 입는 그 배옷을 입었다는 거죠. 호의 그 다음에 목면 이건 조자인데 거물 조자예요. 조장 후궁하고 목면 조장 후궁하고 후궁에는 후궁 그 이 후궁들이 이제 거쳐하는 그 그쪽 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후궁에는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못하게 해서 목면과 거문 시장을 둘러대는 거야. 그리고 귀비 이하는 귀비 이하 그 황후 다음에 이제 그 왕비 다음에 귀비죠. 그 첩들이 이제 순위가 다 있죠. 그래서 그 귀비 이하는 의 불 예지라 그 예자죠. 옷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했다. 귀비 이하는 옷을 길게 해서 땅에 끌게 입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모든 것을 본인 옷서부터 호의를 입고 공수하게 했다는 거죠. 비단 같은 것을 절대로 쓰지 않고 음식도 나물국에 천미밥 그 다음에 재물도 전부 다 고기 생선 다 끊고 그죠. 이렇게 불교의 법을 독실하게 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단 중재 그 중재 사용 같은 아주 중재를 단정할 때 매번 결정할 때 결단할 때 종일 부력하고 이건 기뻐할 역자에요. 종일 기뻐하지 아니하고 중재를 저희가 결단할 때 종일 부력으로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꼭 모반사 각 모반사 각 모반하는 일이 발각 되더라도 자기의 지위를 뒤엎으려고 모반하는 사건이 그 적발되더라도 이 소리예요. 그래도 또한 여업 의비 유지 아니 의비유지 또한 울면서 본인이 임금이 그 모방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발각되더라도 울면서 그들을 유지는 용서하다. 너그로 유지해요.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모방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그 양무제는 그들을 너그럽게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위로마에미암아서 왕후익행 이라 그 왕과 왕제후들이 더욱 행행했다는 거예요. 그 제후들이 모방하는 일이 일어나도 임금이 그런 태도를 취하니까 그 함부로 왕후들이 행동했다는 거죠. 상 심지 기폐나 그 위에서 깊이 그 폐단을 알았지만 알았지만 이거 자해하야 그 자해로움에 빠져서 능히 금하질을 못했다는 거죠. 다 그 폐단을 알았지만 너무 자해로움에 빠져가지고 이걸 금하지 못했다는 거죠. 연희 선왕지 시에 그러나 그 선왕의 때 제선왕의 때 제선왕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국 불치하고 제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못하고 제선왕이 그렇게 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제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각 보성이다. 그 다음에 무제지 말에 무제 양무제의 말년에는 강남 대란하니 강남에서 큰 난이 일어나니 강남에서 큰 난이 일어나 크게 혼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구는 그 연구는 하지요. 무엇 때문이야. 이 사람들이 인심과 인문이 있고 아주 자유롭고 이런데도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못하고 크게 어지러워진 그 이 까닭은 무엇이냐 이거요. 유인심 인문이 불행 선왕지 이 대안이다. 그 어진 마음과 그 어질다는 그 소문이 있었지만 불행 선왕지 도고야라 그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야라 때문이다. 세지 보죠. 무운 맹자 고 제선왕 왈 맹자 께서 제선왕에게 고해서 말하기를 시신 조기 왕이라 하십니다. 이 마음이 바로 그 왕로릇을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제선왕이 그 소를 희생으로 끌려가는 소를 천화보지 못해서 그걸 양으로 바꾼 그 마음을 가지면 특히 왕로릇을 할 수 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 이것인 즉 인심자 고 왕정지 보냐라 그 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참으로 왕정의 근본인 것이다. 왕정지 보냐라 그런데 금일 유 인심 인문이 불행 소낭지 도라 하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맹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심 인심과 인문이 있으면서도 불행 소낭지 도 이것은 소낭의 도를 행하지 않았다. 하시니 즉 그렇다면 시소의 인심자 초부족 시하명 그렇다면 이 이른바 인심이라고 한 것이 그 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초부족 애당초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는 거예요. 초부족 시 애당초 그 인심이란 것은 우리는 믿을만한 것이 못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또 소위 선왕지 도자도 이른바 선왕의 도 라고 하는 것도 선왕의 도 라고 하는 것도 우재 차심지 외환이다 그 선왕의 도 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됩니다. 이 마음 밖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맹자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 인심 입문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당초 인심이라는 것은 뭐 믿을만한 것도 못되고 선왕의 도 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 바깥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주자와 주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시심은 독이 왕자 이 마음이 좋기 그 왕롯을 할 수 있다고 한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온 유시심이 능 확충지 하여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능히 확충해 나간다는 거예요. 넓혀서 이것을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행 선왕지 동의 그래서 그것을 넓혀가지고 선왕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왕의 도가 인정인데 그 하나의 작은 희생을 바꾸는 그 마음은 인심이지만 그 인심을 모든 백성 선화에 확충해가지고 그 선왕의 도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 편말에 마치 그 편말에 토론 제 민지 관원자는 거기에서 논한 바 민지상 민지산 백성의 행업 백성의 행업을 재정 한다고 말한 것 그것을 논한 것 같이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한 사건에 그 어진 마음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행업을 만들어서 꽃을 행해야 된다고 논한 바 같이 한다면 이런 소리예요. 그렇다면 아이왕이요. 그것을 가지고 천하의 훌륭한 왕로롯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충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재민지산에서 백성들이 백성들이 생업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재정해가지고 그것을 일행해 나가야지 훌륭한 왕로롯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지 비위 이런 걸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시 자신 이 마음만을 오로지 이 마음을 믿어가지고 전시 자신 오로지 이 마음만을 믿어서 이 직 가히 왕야가 바로 왕로롯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진 마음 이거 하나만 믿어가지고 왕로롯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심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확충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생업을 마련해주고 그러한 선왕지 도를 행해야 인정을 그것이 인정인데 그러한 인정을 행해야 훌륭한 왕로롯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만 믿고 바로 그걸 가지고 왕로롯을 산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선왕지 도도 선왕의 도도 고역 유시 이 추지 이 위법 이라 선왕의 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삼므로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추지 그것을 미루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법을 삶는 거 그것이 그것일 뿐 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터 마이미암아서 그 어진 마음으로부터 마이미암아서 그걸 미루어가지고 그것을 법으로 삼아서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죠. 단기 진심 지성 이 무사이와 다만 그 진심 마음을 다하고 지성 그 본성을 알아서 무사히 사사로운 뜻이 없는 것 그것과 소 지지 누 소 작은 지혜 작은 지혜의 얽힘 누 작은 지혜의 얽힘 그 사사로운 뜻과 작은 지혜 그러니까 사의 소지 지 누 여기까지 걸리네요. 그 사사로운 뜻과 작은 지혜의 얽힘이 없는 것 무 고로 그래서 빈위법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이다. 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심 마음을 다하고 천성을 알아가지고 사사로운 뜻과 그 작은 쓰임의 지혜의 얽힘 그것을 다 없애기 때문에 그래서 천황의 법 그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인 지인 천리 합 인역은 천리를 다하고 인심에 합하는 것은 천리와 인심 천리를 다하고 인심에 합하는 것 그것은 수성인 무기 화사도 비록 성인이 다시 일어나신다 하더라도 유 불릉 역자라 이것은 능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천리에 천리를 다하고 인심을 합하는 이러한 기준이 되는 법도 이거는 비록 성인이 후세에 다시 나온다 그래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승법 이라는 거죠. 후지 인군도 뒤에 나오는 그 인군도 당인 오심이 확지하여 마땅히 내 마음에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확충 해가지고 이진부 법제지 선하고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법제지선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선을 다하고 또 충 오심지 고유 내 마음에 고유한 것 내 마음에 고유한 것을 우리의 본성 인위의 지를 얘기한 거죠. 그것을 다 확충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후지 인군도 마땅히 내 마음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확충해가지고 법제의 선을 가지고 다해서 내 마음에 고유한 것을 확충하는 것 지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비위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 육 곱하여 마음밖에 법이 있어서 마음밖에 법이 있어가지고 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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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야라 남 어떤 기다리는 거죠. 남을 기다려서 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다려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심지고유 내 마음에 고유한 것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그 기준은 내 마음에 있는 인 인의 예지 그러한 마음에 고유한 것 그것을 채워나가면서 그것을 인정으로 법제화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선왕지 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마음밖에 법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을 기다려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인은 뒤에 사람들은 수유 시심이 불렁 무 사이 부지지 무하야 비록 이러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을 불렁무 없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을 사사로운 뜻과 작은 지혜의 얽매임 그것이 능이 없을 수가 없어서 후대 사람들은 비록 그 고유한 본심이 본심이 있었지만 사사로운 사역과 작은 지혜를 쓰는 그러한 얽매임이 없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 불순 치 지연이면 만일 이것을 따르지 않고 불순시 그리고 간다면 그렇다면 즉 수유 인심 인문 이나 비록 어진 마음과 어진 소리가 들려도 이 미면허 순 미면허 순사 망작지 칠 이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고 망령떼이 행하는 그 잘못을 미면 면하지 못할 것이다 비지컨대 비우 학원대 멸기 규구면 멸 없인 여긴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 규화부를 그 원을 그리는 도구인 컴파스와 그 다음에 이 방형 사각형을 그리는 복자를 이걸 하찮다고 버려버리면 그리고서 요기 수제 방원 이면 그리고 손으로 그 정방형과 그 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규구가 이거 뭐 화창한 것이라고 버려버리고 그 방형을 손으로 그리려고 한다면 이 소리죠 그러면 손으로 그려서 만들면 기기지 구지어 4 6 6 5 2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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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지러 지러 고유에 이르지 않는 것을 그 만든 기물이 규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방어를 그려서 만들면 그 만든 기물이 삐뚤어지고 잘못 만들어서 이지러지고 모양이 제대로 안 된 것 그것에 이르지 않는 것이 부지어 고규 그 고유에 이르지 않는 것이 기흘이라 거의 등일 것이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법도들 이런 것들이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그려서 만들려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 기물들은 이지러지고 삐뚤어지고 이렇지 않은 것이 거의 등일 것이다 경원보시와의 경원보시 말하기를 제선왕과 양무제 이 두 사람이 불릉행 선왕지도지 그 능히 선왕의 도를 행하지 못한 것 그것인즉은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 논기 소위 불릉행지고죽이라 만약에 그 선왕의 도를 능히 행할 수 없었던 그 연고를 따져보자면 논기 소위 불릉행지고죽 그 이유를 따지면 그건 이 다르다는 거예요 둘 다 선왕의 도를 행하지 못한 것은 같은데 왜 행하지 못했느냐 하는 원유를 따져본다면 논아본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왕은 불학무술하야 그 제선왕은 배운 것이 별로 없어 그리고 기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공리 그 공리의 빼앗겨 뭔가 공을 잃으려고 하고 뭔가 인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리에 빠져서 불릉행 선왕지 조자야요 그래서 선왕의 도를 행할 수 없었던 것이고 무죄 즉 무죄는 왜 그랬냐 포거 2단 그 2단에 위협해서 포거 2단 그 2단에 위협해서 피죄요복하야 그 죄를 피하고 요복 요복은 구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릉행 선왕지 조자야라 그래서 선왕의 도를 능이 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제선왕은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해서 그런데 공리만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왕의 도를 행하지 못한 거고 그 양무제는 2단에 빠져서 필요없는 포항된 복을 구한다고 선왕의 도를 실천하지 못한 것이란 거에요 선왕 이후 인심이 불릉보요 제선왕은 그 어진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을 불릉보호 능히 보존하지 못했고 무제유인문이 비기진이다 그 양무제는 그 어질다는 평이 있었지만 그것은 비기진 그 참이 아니었다 운봉호씨 말하기를 운봉호씨 말하기를 상모는 윗글에서 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순지 도 윗글에서는 요순의 도라고 이야기했고 하문은 행 선왕지 도라하나 아래 글에서는 선왕의 도라고 했다는 거에요 윗글에서는 요순의 도라고 얘기하고 밑에 글에서는 선왕의 도라고 얘기했지만 도일이라 도는 하나뿐인 것이다 요순의 도가 틀리고 선왕의 도가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에요 그 도는 요순의 도나 선왕의 도나 한 가지라는 거죠 요인심이면 즉 사도 오노중하니 그 어진 마음이 있으면 어진 마음이 있으면 이 도가 이 도가 오노중 그 중에 쌓인다는 거에요 우리 마음속에 잘 축적이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잘 간직된다는 거에요 어진 마음이 있으면 그 도가 그러니 시위 미위요 이것이 아름다운 뜻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뜻이 되는 것이고 유인정이면 그 어진 정치가 어진 정사가 있다면 유인정이면 즉 능행 차도 어웨니 능이 이 도를 밖에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니 이 도를 밖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인심 인심 이것은 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도를 잘 온축을 시켜가지고 인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 도를 밖으로 실천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 시위 양법이라 이것이 좋은 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법이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